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있는 LA에서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 고향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V LIVE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를 켠 지 30 28초, 4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V LIVE는 혼자 할 때마다 참 민망하긴 하네요 생일, 생일 V LIVE를 한 지 정말 1년이나 돼서 생일 V LIVE는 내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V LIVE 좀 많이 올 걸, 좀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막 그러고 그러면은 네, 일단 제 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케이크를 먼저 부러야겠죠 시청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한 16만 정도 올라갔는데 하트가 벌써 100만 개를 찍었고요 이야... 저는 그걸 느껴요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이야, 슈퍼스타가 되었구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 잠시만요, 몇 시지? 미국 시간으로 지금 2시 반이에요 새벽 2시 반인데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한 10시, 9시 반인가 10시쯤에 일어나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오늘 징글볼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미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끝나니까 스케줄 다 끝나니까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V앱을 하겠다고 한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면은 또 이거 얼굴도 부을 것 같고 또 막 뭐 민망할 것 같고 막 그래도 뭐 얼굴이 무긴데 얼굴이 좀 못생기게 나오면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유튜브 조금 보다가 뭐 이렇게 저희 그 빅히트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방도 이렇게 꾸미고 뭐 잘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일어난 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너무 졸려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한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살짝 알고 있어야 될 비밀인데 11시 반쯤에 제가 저녁을 먹었어요 다 일정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끝났으니까 제 나이가 또 서른이잖아요 어른의 행복이란 게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걸쳤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너무 졸리더라고요 지금 졸림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질어질 해가지고 졸리단 뜻입니다 졸려가지고 과연 제가 오늘 이 제 생일 브이앱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걱정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해피 해피 벌스데이 쫙 이라고 야 저는 그 준비들이 이렇게 빨리 되는지 몰랐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케이크도 다 만들어두고 뭐 현수막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아쉽게도 원래는 예정은 이제 브이앱은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해서 12월 6일 날 저녁에 브이앱을 하는 거였는데 자가격리가 떠버려가지고 한국에서 브이앱을 진행을 못할 것 같게 돼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이제 기사로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또 우리 멋있는 회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지만 현수막하고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틀 만에 어떻게 다 스케줄 있는데도 구해오셨더라고요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고 현수막도 요새는 뭐 하루면 다 나온대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 어 일단은 음 생일이니까 자 여기 해피 벌스데이 브로워 해피 벌스데이 브로워 이렇게 쓰고 아 제가 오늘 그 씻었는데 네 그 머리는 그 까먹어보다 일단 세팅한 게 더 이쁘니까 머리는 아까 봤는데 머리도 까먹고 그랬나봐요 기름지네 시간이 많이 지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은 어 이거 머리가 오케이 자 이렇게 케이크도 무거워 퀄리티 있게 이렇게 퀄리티도 이렇게 이렇게 케이크도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해피 벌스데이 WWH 진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의전팀 의전팀이 사다 준 그 초가 있대요 초가 있는데 굉장히 신박한 초라고 하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지 그 리허설을 못 해봐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대요 그럼 요거를 어 잠깐만 부는 걸 케이크가 안 넣었는데 어떻게 찍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자 불을 불을 꺼야 저 불을 부자, 부자, 어떻게 끄니 불을 부고 불을 부자 와 망했다 와 와 망했다 아 이 화장실 불이 굉장히 밝은데 아 화장실 아 내가 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지금 화장실 불이 저 안에 있거든요 아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지금 불을 못 끄는데 일단 옆에 있는 큰 조명이라도 끄고 잠시만 호텔 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명을 하나 구입했어요 이렇게 끄면 오 예스 아 저 화장실 불이 아 저 화장실 불 저거 아 너무 아쉬운데 일단 이렇게 케이크를 올리고 자 이거를 케이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아을씨 불을 붙이면 오 뭐야? 우와 신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대박! 이야 세상에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노래도 불러줘요 지금 불이 켜니까 해피 벌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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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어떻게 끄지?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 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소원 빌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수니까 또 폐활량이 좋아요 어림도 없네요 어우 좋아요 와우 엄청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불을 이렇게 켜볼게요 아 내 눈 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 혹시 혹시 이게 끄는 법 아시는 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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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꺼? 너는 인마 적당이란 걸 모르니? 예 어 끄는 법 알려주시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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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앱 성공적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V앱도 오랜만에 켰으니까 좀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한번 그 얘기도 한번 조금 하면서 네 해피 벌스데이 진 예스 어이구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뭐야 이거 얘가 돌리네 자 어이구 이렇게 제가 콘서트를 4회를 무사히 마쳤는데 어 저는 굉장히 그리웠어요 뭐랄까 사실 이번 걸로 인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다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던 말들인데 어 너무 팬분들이 아미아러분들이 보고 싶었고 어 뭐랄까 공연장에 왔는데 굉장히 고향에 돌아온 기분? 네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뭐 옛날에는 정말 저 말고 이제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입모양으로 보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어 입모양을 노래 부르는 입모양을 못 봤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살짝 자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볼륨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더 신나고 뭐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아 살짝 뭐 시기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뭐랄까 뭔가 일하러 타지에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인생에서 제일 신나고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또 그 제 생일 이벤트를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 많은 분들이 진 슬로건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울컥했어요 혹시나 혹시나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혹시나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뭔가 구상 중인 걸 제가 알아버릴까 봐 하루 동안 모니터링을 안 했거든요 전날부터 원래 콘서트 반응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해 주실 구달이가 없으니까 제 이번 콘서트 QCT 개인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있을까 기대는 했지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그때 감상에 젖어버리면 너무 콘서트 초반이니까 무대들 앞에 남은 무대들이 이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상에 안 젖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혹시 거기에 또 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석진이 감동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러실까 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 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혹시 그걸로 인해 감상에 젖어서 앞으로의 무대를 제가 실수하게 될까 봐 감상에 안 젖은 척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딩 멘트 할 때 또 이벤트를 해 주셨어요 아미밤에 이렇게 뭔가를 포장을 하셔가지고 제 솔로곡 이제 문인데 달 모양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미밤에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더 감동이었던 거는 그걸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분들이 알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알게 됐는데 이렇게 처음에 해 주셨던 이름 그거랑 이제 아미밤에 이렇게 올려 달 모양으로 만들어 준 그 이벤트를 다 수작업으로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서파이 공연이 5만 석 정도 됐던 거 같아요 대충 대충 5만 석 정도 됐는데 그 5만 개를 일일이 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못 할 것 같고 근데 그걸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인생에 있어서 큰 감동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V앱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V앱은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케이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생일 V앱을 이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댓글을 조금 읽어보죠 해피 벌스데이 존 자 여러분들 댓글을 조금 읽으면 해피 벌스데이 WWH 진 오빠 진은 나와 결혼했다 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가 맞네요 역시 진 맥이 큐트 생일 선물로 날 데려가도 돼 음 그거는 음 그거는 음 조금 그렇고요 자 아 제가 조금 더 많은 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아 케이크 케이크 먹어 보라고요 먹는 케이크인가 아 제가 제가 숟가락 젓가락을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 화장실 숟가락이 화장실에 있네 고무장갑 그 제이와가 때 제가 들고 왔던 거 제가 저거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건데 손으로라도 한번 손으로라도 한번 어떻게 먹을 거 없나 케이크는 뭐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맛보는 걸로 하고 해피 벌스데이 브로가 참 많네요 입으로 베어 먹어요 오케이 입으로 정말요? 오케이 입으로 한입 베어 물고요 그러면 자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앞에서 방송 보시고 계신가 봐 얘기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갖다 주시네 자 그러면 케이크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 맞지? 음 아 맞다 음 브이 앱 하기 전에 나 양치했구나 음 계피 맛이네 맛있네 맛있어 음 음 음 사실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랑 자꾸 한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이쁘게 만드는 이 그런 케이크들이 있어요 못 먹는 케이크 장식용 케이크 그 설탕으로 굳힌 거였나 뭐 어쨌든 그런 케이크가 있는데 되게 이쁨 이쁨 이쁨용으로 만들어 주는 케이크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건 줄 알았어요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음 음 음 베리 딜리셔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엔 살이 4kg가 빠졌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제가 원래 쇠숟가락 쇠젓가락으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젓가락이랑 스테이크랑 이렇게 있는데 스테이크 칼도 잘 안 들고 제가 또 감자 알러지가 있으니까 스테이크 시키면 막 스테이크에 원래 감자튀김 이렇게 메인으로 오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스테이크가 조금 많이 익어서 오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밥을 조금 조금 먹다 보니까 공연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몸무게를 쟀어요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61?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올 땐 65였는데 갑자기 61로 가있는 4kg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또 진짜 끝도 없이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콘서트 할 때 이제 저는 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콘서트 할 때 중요한 그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그 저희 회사에서 뭐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냐 뭐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밥 케이터링이 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음식점에서 뭔가를 가져올 때 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2년 동안 투어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와서 확인했어요 굉장히 콘서트장에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먹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2kg를 복구를 시켰어요 지금 63kg 정도가 나가는데 매일 이렇게 가서 그런 퀄리티의 밥을 제가 매일 같이 섭취를 했으면 아마 투어를 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 쪄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투어 얘기 이렇게 했고 정말 여러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일 V LIVE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슈퍼참실 자 12월 4일이지 않습니까 석진이 작년 생일 12월 4일에 이제 또 어비스 어비스를 냈죠 어비스를 냈는데 이번 올해에 석진이 생일을 내는 곡 슈퍼참실 쇼케이스를 지금 생일 V LIVE과 더불어 생일 V LIVE이 끝나고 슈퍼참실 쇼케이스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자 쇼케이스라고 말하기 정말 민망해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쇼케이스래요 쇼케이스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말 재미로 아는 형이랑 가가지고 그냥 노래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냥 재미로 가가지고 재미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를 다 들으시더니 아 이거는 막 뭘 해야 되고 막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막 노래가 너무 좋다고 예 노래가 너무 좋다고 예 슈퍼참치 저 현수막 만들었던 개범주 형님이라고 또 있어요 저희 회사 소속의 세븐틴 친구들의 메인 프로듀서인 개범주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저의 내면을 우울했던 뭐 그런 감정들을 모아서 어비스를 같이 만들어줬는데 그 형과 같이 그 얼마 전에 낚시를 가가지고 얼마 전 안지 좀 됐어요 낚시를 가가지고 어 형님 심심한데 노래는 안 꼭 뽑죠 그래가지고 뽑아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슈퍼참치다 슈퍼참치가 여러분들 언제 공개가 되냐면 지금 2시 54분 한국 시간으로 7시 54분이에요 정확히 이제 36분 뒤 미국 제가 있는 곳에서 시간으로 3시 30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시 반 이제 슈퍼참치의 노래가 또 공개가 됩니다 자 어 일단 저기 있는 거 보면 BTS 진행 슈퍼 튜나송 튜나가 참치가 오늘 튜나예요 여러분들 참치 이 꼬르 튜나 오케이 자 21세기 최고의 기프트송 이건 사실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아미 여러분들에게 이 기프트송이라고 하기는 살짝 민망한 게 어 이 사실 기프트송이 아니고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거를 아 이 이 이상한 퀄리티의 노래를 뭔가 아 언제 내야 되나 예 나중에 이제 내가 작업한 곡들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이걸 내야 되나 근데 거기엔 너무 분위기 안 어울릴 것 같고 아 그러면은 마침 생일에 낼 노래가 없었는데 이걸 생일에 노래로 예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생일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자 내 불고기는 어디 갔나 내 낚싯대를 물어줘 이거 가사에 들어갑니다 가사에 들어가는데 그 이 노래에 들어있는 가사의 80%에서 90% 이상은 낚시를 하면서 실제로 범주 형하고 저하고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를 토대로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에 있는 80% 90%는 했던 얘기 때문에 왜 이런 그 가사가 들어갔지 뭐 이런 의무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날이에요 그 위버스에 제가 상어 사진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날 그날 낚시를 갔거든요 그 상어 그래서 가사에 상어도 들어갑니다 상어를 잡으면 어떡하지 예 이런 가사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 시대의 강태공 김석진 낚시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주옥같은 가사들의 향연 대어를 낚던 그날의 기억 아이참 재미있구나 팔딱팔딱 자 사실 저만한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는 참치를 잡았어요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 제가 갔던 동해 동해였나 어디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거기서는 참치가 안 나온대요 제가 배를 그 낚시꾼 분들하고 같이 탔거든요 그 그 뭐냐 프로분들하고 그래서 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딱 이 두 가지에요 혹시 여기 참치 나오나요? 상어도 나오나요? 그랬는데 이쪽 바다에서는 참치가 안 나오고 참치는 이제 울릉도 이쪽으로 내려가야 참치가 나온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나가야 이제 좀 잡힐까 말까 한다 한국에서는 참치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참치라고 구상한 것들이 있는데 제목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어도 물어봤는데 상어 나오나요? 그랬더니 아 이쪽에서는 상어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상어도 이제 구경하기에 물 건너 갔구나 이랬는데 상어도 딱 낚시하면서 그 친구를 보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자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일단 노래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솔직히 노래가 좀 좋아요 좋은데 부끄러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더니 어 난 좋은데 참 오묘한 맛이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더 공개될 무언가들이 있지만 그것도 공개하기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팀에서 갖고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컨텐츠들인데 안 풀면 또 민망하니까 제가 최대한 그 팀에서 각자 알아서 뭐 귀엽게 잘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만든 결과물들이 나온 그런 종합적으로 나온 참치송이고요 이거는 그 같이 바다도 가고 뭐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든 컨텐츠예요 이제 떼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저와 그때 같이 있었던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떼창 했습니다 아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말이 많이 필요가 없죠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막 막 아 진짜 노래 나올 뻔했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이 노래 좋아요 노래 좋은데 막 퀄리티 있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애초에 이 노래를 구상할 때 했던 이 말이 형님 저는 최대한 B급으로 가고 싶습니다 B급 C급도 좋습니다 어떻게 잘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그 형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바로 멜로디랑 가사랑 써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슈퍼 참치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하고 정치 정치 최발 참치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참치면 어떠하리 광우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내 입학식대를 물어줘 내 입학식대를 물어줘 그땐 마치 잠시 내게 효용 나 좀 데려가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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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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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노래죠 제가 하면서도 이거 내도 되나 공개해도 되나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내도 되나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나요? 괜찮나요? 좀 재밌게 B급 감성으로 어떻게 쓰려고 노력 많이 해봤는데 이 노래는 이제 30분 뒤에 공개가 되고요 반전도 있어요 제가 노래를 녹음하면서 술을 한 잔을 했단 말이죠 한 잔 하면서 다 이거 춤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 오케이 그래서 바로 성덕쌤한테 메시지를 전송을 했죠 이게 춤 나오나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하고 좀 더 이렇게 쉽게 될까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해가지고 소통이 되는 와중에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이제 AMA랑 뭐 준비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까지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쌤한테 봤다고 했는데 거짓말인데 미국 와가지고 봤는데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춤을 그 콘서트 전 전날에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연습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연습하고 이제 무대 두 번 하고 이제 콘서트 두 번 하고 다음날 제가 놀이공원 간 날이 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덟 시인가 아홉 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메이크업 살짝 맛 본 뒤에 바다 가가지고 바다 배경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또 안무 영상을 비슷하게 안무 영상까지 아니고요 진짜 안무 영상을 찍으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딱 두 번 해서 세 번 이렇게 춤을 춰보고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안무팀 댄서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춤이랑 이렇게 같이 뒤에서 도와도 주시고 해가지고 바다 뒤에서 콘서트 끝나고 다음날 한 6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일단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낮아요 연습도 하지 않았고 그 바다 모래가 푹푹 꺼져가지고 어 이 춤을 출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어 막 노래도 끊기고 막 그때 그때 완전히 막 이제 노래 마스터가 끝난 게 아니었어가지고 여러모로 퀄리티가 굉장히 안좋아요 저는 미리 얘기했습니다 퀄리티 굉장히 안좋은 안무 영상 비슷한 건데 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또 저희 영상 만져주시는 분들이 잘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오늘 완성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새벽 3시쯤 됐는데 한 새벽 1시쯤까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완성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노래가 3시 반쯤에 올라가니까 아마 그건 4시 반인가 5시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볼품없는 영상이라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성득쌤하고 그 저희 안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미스터 소니라고 성득쌤하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 쌤 이거 괜찮나요? 했더니 아 나는 모르겠어 이러시는 거라서 아 춤이 많이 별론가 했더니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제 너네가 너무 슈퍼스타가 돼서 그런지 이런 콘텐츠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이해했어요 아 이렇게 퀄리티 낮고 대충한 요런 이 B급 감성의 안무와 노래가 공개가 되도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또 사실 그 부끄러운 거는 또 제 몫이잖아요 저만 부끄러우면 되는데 이제 물론 퀄리티가 많이 낮아서 보는 분들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보는 분들도 야 차만하면 못 보겠다 이러면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뭔가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께 즐기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뭐 그냥 공개 어쨌든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막 그냥 재밌게 재미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24분이 남았는데 자 한 번 더 듣고 가시죠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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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참치면 어떠하리 광우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상우면 어떠하리 내 낙싯대를 물어줘요 그때 마침 참치 내게 형용 나를 데려가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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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팔거라 팔거라 정백차 없이 본인이 알다 이 노래를 저희 회사분이 처음 들으시더니 저희 회사 분이 처음 듣더니 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진아 정말 이거 어비스 만든 분이 이것도 만들었니? 라고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보낸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습니다 생일 이벤트 생일 브이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퍼 참치 그 뭐냐 그 쇼케이스 쇼케이스도 하고 쇼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실 쇼케이스도 하고 여러분들과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와 함께 생일에 그 뭐냐 경김의 왕까지 제가 그 인더숲에서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 이제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 굉장히 아 이 생일날 같이 행복하게 즐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이제 한 20분 뒤에 노래가 나올 텐데 나오면 나오면 이 보잘것 없는 제가 생각해도 보잘것 없거든요 보잘것 없는 노래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안녕